오늘의 영상 포인트 변태 대머리들이 또 만났다 제대로 치킨을 한 번 먹죠 이제 포항된 꿈을 꾼다 가라키는 너무 빨리 죽었으니까 1트만 더 해봅시다 이 영상은 대체로 이런 느낌으로 진행된다 그럼 즐겁다 빠빠빠빠 저희 그러면 이제 제대로 치킨을 한 번 먹죠 이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저 제대로 한 번 이거 꾸미고 와도 되나요? 오케이 오케이 또 이제 치킨을 먹는 복장이 따로 있어가지고 여기 다 꾸미신 거예요? 이거를 한 번 도전해 볼까 합니다 약간 그 머리에 두리안 쓰셨나요? 아까 고궁낙카를 많이 해서 그런지 머리카락이 삐죽 솟았네요 오케이 그러면 저희는 바로 여기 내리겠습니다 낙카롱 낙카롱으로 낙카 로비로 낙카롱 부우, You suck! 맞아 이 머리카락 때문에 너무 잘 보였다 이거는 제 머리카락 때문이었네요 저 그러면 머리 묶고 할게요 안 되겠다 어우 쉣 60명이면은 저희가 더 잘하지 않을까요? 예를 들어서 가령 카라킹이라는 아, 아시는구나 이게 치킨 먹이 좋아요 제가 또 판처는 기가 막히게 쓰거든요 판처를 기가 막히게 쓰죠 래퍼세요? 어 지방인 지방생이에요 네 지방만 해주세요 이제 판초를 들었을 때 그 극룰이 있어요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예 판초송이거든요 판초 원래 노래가 뭐지 그게? 판초 판초맨 판초맨 아 근데 아내분하고 애기 외출했잖아요 네 그렇죠 상당히 텐션이 높으시네요 제가 평소에 봤던 텐션이 아닌데 이게? 텐션이 아주 살만 나시나봐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사랑해요 어 두 명 왔다 바로잡아요 한 명은 아니야 한 명은 살았다 어디에요 모르겠어요 어 하나가 더 있잖아 조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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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플하자 사플 조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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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에 붙었다 어 천국이다 이 정도 어땠어요 이 정도? 조금 더 빠르게 이 정도를 보여줬으면 제가 살지 않았을까 안돼 약간 놀란 장면을 연출해봤는데 어땠나요 이거를 다시 보기로 한 다섯 번 정도 돌리겠습니다 오오 안돼 오오 안돼 카라킨 너무 빨리 죽었으니까 1트만 더 해봅시다 좀 안 죽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아아아악 단발 내렸어 우리는 한 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제스처인가요? 제가 복수해드릴께요 약간 잘 못하시네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티머리 죽으면 게임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카라킨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 맞아 맞아 역시 그럼 싸높 하죠 싸높이지 싸높 싸높 하죠 싸높 제가 한번 이거 뺏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공룡 대가리를 뺏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렇게 수염을 딱 주면은 얘가 이제 수염을 먹어요 이렇게 빼줄 수 있습니다 홀과 찌쭈었어 찌쭈끼리는 이게 인사하는 그게 국룰이에요 안녕 인사 안하는데 인사 안하는데 최소 없는 여튼 부트캠프 바로 가도록 하죠 저희 저기 웨이포인트에서 내릴게요 자 원 투 쓰리 따라가기 따라가기 하시면은 그 이빠로 도착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빠로 도착하고 낙가사는 이빠이 잘 피기 때문에 이거 부트캠프 먼저 죽는 쪽을 그냥 멍청이라고 칭하면 어떨까요? 오케이 멍청아 1살 5살 5살 송전탑 혼자 올라가려다가 아 그런 짓 안 하죠 아무도 없어요? 저 절대 없어요 제 주변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Nope 저희 그 카라키는 정신이 없으니까 산옥 가시는 거 어때요? 아 알겠습니다 긴 멍청씨 미미 어때요? 별로예요 야 나는 크롱이다 그러면은 오늘은 좋은데요 진짜 크롱 잘 따라해요 크롱이 이제 의기소침해가지고 뽀로로를 부르는 소리 그 뽀로로 목소리 한번 해주셔야 돼요 크롱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똑같아요 이거 진짜 이렇게 해요 진짜 저 옛날에 보면은 핑구 알아요? 아 예 핑구 성대형사 할 줄 알아요? 해보시죠 그럼 제가 핑구 아빠를 해드릴게요 오케이 야 쉬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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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아 예예예 아 그럼 핑구 엄마로 핑구 불러드릴게요 우선은 어리어리어리어리어리어 시키야 나나 시키야 그래 알파 알파가죠 알파 많이 내리는데요 약 이걸 져서는 개파라고 할 수 없어요 장기팡이 64ft지 양 때로스 오스향상추 치즈어필크량 따 bun 비저프져 오사오사 오케오케 확인 와 얘도 총이 없었는데 있네 와 얘 c4 있어 미친 텔러져 여기 왔잖아 그래 누구요? 어 잡아 잡아! 총 있어요! 총! 어라아악! 보여줘! 보여줘! 님! 님! 와! 미안해! 내가 못나서 미안해! 제 나름대로의 애도를 아 저희 좀 쉬운데 가요 어 쉬운 템목? 카오랑 해가지고 좀 어려울려나? 오는 거 잡죠. 오는 거? 오잡. 오잡. 오잡으로다가. 고양이 어디세요? 저는 페르시아 좋아합니다. 오 C4! 마지막 생존할 때 C4로 1등 해보죠. 근데 C4가 솔직히 시가전 엔딩 아니면은 쓰기가 조금 조금 힘들어도 우리는 해야만 해요. 우리는이 아니죠. 이제 주키니님이 모든 사명을 짊어치셨으니까 저는 한결 마음이 가볍네요. 편하게 유튜브 각 뽑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제 그 해안가에 보트 있나 한번 봐주실래요? 어? 있나요? 없나요? 아쉽네요. 여기 있었으면 탄탄대로를 걷지 않았을까? 탄탄대로가 무슨 뜻이에요? 탄탄대로는 탄탄한 대로라는 뜻입니다. 저기 수영아에서 저기까지 갈게요 일단. 알겠습니다. 어? 앞에서 털려있나? 안 털렸어요. 아 오케이. 털려있다. 어? 여기에 그거 있어요. 어떤 거야? 하프그립? 어떻게 알았지? 딱 방 들어오자마자 하프그립이 있었는데 그건 아니었고요. 여기 여기 시포. 시포가 앞에서 터졌는데? 하프그립 하프그립. 이거 봐요. 오 진짜 먹으셨네? 네. 하프그립 하프그립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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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 여기 여기. 아뇨아뇨 하고 낼름먹는 거 봐 진짜. 오 싸운다. 있다 있다 있다. 저거 어떻게. 시포? 시포? 이거 될라나? 그럼 프루샤랑 잡을까요 그냥? 아 이거 그냥 잡아야 될 것 같은데. 잠깐만요. 사기 방 2에. 수세의퓨터장. 특별하토. 수양상추. 치즈. 냥파까지. 와우. 오케. 굿. 하로. 오토바이 시포? 어어? 어? 지고 가서 한 명만 희생하고 유학을 뽑죠. 오케이 알겠습니다. 운전자가 이렇게 말도 없이 내리는 거 됩니까 이거? 아 저 면역 없어서. 다리 스크래치 입었거든요. 시포 두 개 있죠 지금. 네. 시포가 두 개 있으면 뭔지 알아요?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BRDM 어 10호 10호 컷 굿 잘했어 한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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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확인 오케이 저기있던 애 잡았다 어디갔지 또 하나 컷 나이스 제가 앞에 있던 애 그게 왜 BRDM에 붙어있냐 제가 째고 있었어가지고 와 기가 막혔다 이거 어떻게 딱 거기에 붙어주냐 그럼 나머지 하나는 저한테 맡기세요 아 오케이 나머지 하나는 붙이고 개정님이 가시죠 알겠습니다 자기장이 완전 정직하게 가운데로 잡혀버렸네 와 이러면은 쓸 수 있나 오토바이를 이거 알파인딩 나오면은 뭐 쓸 것 같은데 이거 사실 조금 애매하네요 그래도 저희가 누굽니까 크로 가면서 근데 차 하나 발견하지 않을까요 오토바이가 더 기동성이 좋아서 이거 16초 맞죠 읽어볼게요 어 나 없구나 저한테 있군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근처에서 삐 소리가 난다면 그곳을 빠져나가세요 아하 예 몇초에요 근처에서 삐 소리가 나면 그곳을 빠져나가세요 아 오케이 확인 어 잠깐 버기에 붙이는거 어때요 버기 솔직히 속도 비슷해서 네 훨씬 안정성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타고 갈게요 붙어있기 싫다 자풍맨이랑 저 지금 재배맨 맞죠? 재배맨 저 재배맨이죠 알파들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바로 들어가죠 그냥 아니 이번핑 어때요? 10% 붙여서 알파에서 쐈어요 알파에서 쐈어요? 알파 들어가죠? 들어가요 바로 들어가요 알꼴박 캬 완벽한 집쪽 인재 조심해보죠 우리 오 보험사리 할게요 너무 고의성이 다분하신데? 어 저기 앞에있다 필 걱정마세요 싹 딴이한테 죽었어요 오케이 확인 그럼 우리도 봤을 가능성이 다분한데요 여기 엎드려요 툭샤이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셨군요 툭샤이가 확실히 할 때나는 착한 친구거든요 느리지만 착한 친구 아시죠? 그쵸 그쵸 올라간다 능선 아 이거 이러면 안되는데 제가 오토바이로 희생할게요 오토바이 붙여주실래요? 가능하겠어요? 근데 너무 원덕인데? 오토바이는 추진력이 강하기 때문에 잠깐만요 오케이 그럼 시그널만 주세요 저기 한마디 있거든요 저기 1핑 1핑 나무 뒤에 저 일단 잡고 들어가죠 잠깐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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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요 잡았어요 오케이 야 2대2 오케이 바로 붙여드릴게요 오케이 삑 붙여주세요 붙여주세요 붙였어 오케이 당신을 믿어요 안돼 끼니끼니 죽끼니 말도 안된다고 할 수 있어요 나이스 3대 다 맞았어요 알죠? 2등 세상은 2등을 기억하지 않는다 아 근데 너무 아깝다 주키니님 네 오토바이 일주일 압수할게요 이거 써놔야겠다 채널에도 주키니님 일주일 동안 언급하지말라 이거 그냥 오토바이를 쓰면 안됐습니다 아 이거 봐 이거 툭샤이 했었어야 돼 느리지만 확실히 착한 친구 뭘 해도 안되서 2등 2등이 어딥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? 2등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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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